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일상의 모든 것이 뭐죠? 불신과 거짓과 윗선과 조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 이걸 보면서 자기들 문제니까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도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보고 조선일보 사람들아 나라가 많은 일도 좀 보도를 해라. 너거 TV조선의 여러분들 성인과 재성인과 관리는 점수 조작 의혹도 물론 중요한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작을 너거가 입을 더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냐.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가 그냥 기둥이 내려앉는 일도 좀 신경을 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TV조선 재성인 심사점수 조작에 가담한 의미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인의 심사위원장 연모광주대 교수가 구속됐다. 방통이 방송정책국 소송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의미를 받는다. 정권이 오래됐으면 뭐 깃발 날렸겠죠. 방송통신인의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 교수가 실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 조작을 한 것 같네요. 방통이 방송정책국 소속 국장하고 이런 과장은 정권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TV조선을 괴롭혀야 되니까 이걸 전달해가지고 그게 다 까발뀌졌네요. 총점 653.39를 받으며 총점으로는 재성인 기준을 넘었었는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이게 210점 만점의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성인 처분을 받았다. TV조선의 심사점수 조작을 종료한 업무방행임을 받는 방송통신인의 차모과장은 구속기소됐고 양모국장도 구속기소됐고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TV조선의 여러분들 재성인 점수 조작도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데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은 수사다운 수사 한 번이 없으니까 기가 찬 나라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자기 문제니까 자기 밥그릇이 관련된 문제니까 조선일도도 열심히 보도를 하네요. 물론 보도해야 될 사안이죠. 그러나 참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은 이렇게 열심히 보도하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너가 난 너가 새끼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그게 안 보이냐.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의혹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선거의 전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하냐. 한국은 참 힘들 겁니다. 도덕놈들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우파라고 이런 불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도덕놈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언론사도 일체 보도가 없었고 내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책을 방영했으면 내가 많은 불이익과 탄압이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책이 나오면 내가 심정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에서 5분짜리나 10분 정도는 방송을 해 줄 것 같아요. 일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가 없고 나는 일체의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좀 다 이러는 것은 주류 언론만 여러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이른바 우파 유튜브를 여러분들 기치를 내걸고 많은 슈퍼챗이나 여러분들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거죠.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인 거죠. 왜? 도둑질한 걸 다 밝혔으니까 그거를 한 번 정도 저는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게 내가 입장을 바꿔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줄 모르겠는데 자식들 데리고 고생길을 맨날 수 없을 것이다. 한 번 봐라 이 아니죠. 내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체제가 바뀌게 되면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떠나는 것 외에는 부자든 빈자든 남녀노소든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고생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참 섭섭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은 이렇게 조선일보가 열심히 보도하는데 그게 다 전체가 조작의 털 속에 이루어지고 가장 상위 조작이 선거 조작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조작들이 계속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 정권 금세에 되찾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2020년 26년도 대선은 절대 우파 정권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총선에 얼굴을 세워주는 정도로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국힘당이 이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석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힘을 받을 겁니다. 아니 대학교육들 다 받았을 게 대가리가 그렇게 안 통하냐 이 이야기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정문인데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네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안철수가 170소를 딴다 네 170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건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진실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놈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시대가 계속 5년 동안 반복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2020년 총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다는 이야기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어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뭐 이렇게 뭐죠. 그냥 희망상으로 우리가 170석을 딸 거다. 200석을 딸 거다. 그럼 제정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 다 썼으니까 당신들이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했던 대가를 자식들하고 같이 한번 치를 면서 아마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이야기죠. 선거 이야기를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 진실자유님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진실자유님이 실시간 시청자 수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도 다 조절 안 하겠습니까. 조작인 거죠. 일정 수가 넘어갈 수가 없도록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문정컨 하여서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꼼짝 달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얼마나 여러분들 디지털 조구를 이용해 국민들이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는 것을 딱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